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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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개할까요? 저는 구월동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친구는 1바님이에요 네 저는 처음 해봐요 오늘 저희 처음 맞춰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최대한 랩이 없는 걸로 랩필이요 에? 랩필 랩필? 랩필 랩필 뭐요? 미안해요 미치고 싶다 미.. 미치고 싶어요? 몰라 아.. 모르겠네요 미치고 싶지 않으세요 미치고 싶어요 에? 에? 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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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네 합시다 합시다 나는 옆에서 깜짝댈게요 난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하면서 다 하시잖아요 해야죠 어떡해 진짜 이거? 아이고 야 응 숨을 크게 쉬어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ними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아프고 벗겨질 때까지 숨이 됐지 뭐라도 괜찮 눈이 아무도 못해 못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했던데 누군가의 웃음을 깨지 너로 내 편의 눈을 보지 누군가의 웃음 꿈을 웃으면 네가 어떻게 어릴 수가 있을까 당신의 웃음 그 깊이 이해할 수 너로 못하지만 괜찮아 내가 가르칠 수 여러분 이거 우리보다 목표 올라가요 어제보다 여러분 그 깊은 저 너로 그 깊은 저 정답 서 고 가끔은 실수해도 돼 부르는 불이 있으니까 괜찮다 해도 널뿐인 유로지만 누군가의 할 수 없는 것 처럼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당신을 할 수 그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처럼 내가 안아줄게요 난 좀 찍어 난 좀 더 그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처럼 내가 더 이틴 난 좀 더 멘리고 그래 난 좀 더 멘리고 말아 난 좀 더 그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거 난 좀 더 그깊어 끝이 아니라 그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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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의 하수는 그 무게로서 내가 어떤 게 흐릴 수가 있을까요? 내가 어떤 게 흐릴까요? 내가 어떤 게 흐릴 수가 없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아 아아 잘 들려? 잘 들려? 이거 여자 키거든요? 올라가시네요 근데 강철들었네 아아 아아 와 남자랑 부르는데 여자 둘이서 왔다갔다 뭐 그러지? 아 왜 울리지? 울리지